별개 간단해요. 오늘 콩나물 밥이니까 콩나물이 있어야겠죠. 곱슬이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. 종류가 그렇게 다양해요? 아구찜 좋아하시죠. 그 아구찜을 만약에 이 콩나물로 하면 거기는 큰 거 있어요. 굉장히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거기서 쓰는 콩나물은 일자 콩나물이라고 해서 곧고 길고 두껍게 뻗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곱슬이 일자. 서로 막 부러워하겠네. 곱슬들은 항상 생머리 보호하고 생머리는 약간 곱슬머리 보호하고 맞아요. 근데 공평하게 생머리인 사람도 일정 부분에는 곱슬이 있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? 아니 아니 이렇게 생머리 하지만 이렇게 뒷머리 좀 수영 같은 데는 좀 곱슬곱슬하잖아요. 반응이 있고 장비가 있고 어떤 쪽을 더 좋아하세요? 개인적인 취향 없는 거 저요? 없는 거 어? 없는 거? 오 진짜 개저질이다. 오 진짜 개저질이다. 하하하하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Delicious Life Olive